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희생 후반 년의 파파홍입니다. 아휴 머리가 너무 덥수룩합니다. 지저분하고. 제 머리가 짧았었잖아요. 그 머리를 이제 기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빡빡 머리 싫다 그래서. 키우면서 중간중간 아내가 쳐주긴 했는데 이제 아내가 다듬어줄 능력 밖에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미자원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말이 가장 적합할까요? 그건 아마도 사랑일 겁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이란 말에 포근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매개로 맺어진 인연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연인, 부부, 가족 생각만 해도 의지가 되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해주죠. 사랑이란 게 지겨울 수 있다는 이문세의 노래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일방적이고 독선적이어서 답답함을 주기도 하고 틀 안에만 가둬두려는 구속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욕심내고 과도하게 기대하고 심하게 의존하는 관계로 뒤틀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더구나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성은 표면상 완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만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도 서로 놓아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의존도가 심화되는 퇴행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으로부터 졸업하고 행복한 인생 후반연을 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식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서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을 돌이켜보시자고요. 이성을 만나 서로를 조금씩 아름아름 알아갑니다. 감정이 서로 얽히고 걷잡을 수 없이 깊게 빠져들기 전에는 상대의 마음에 다가가는 과정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무게중심이 서서히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둘이 같이 좋아한다 해도 애정의 농도가 똑같이 50대 50일 수는 없으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더 좋아하고 상대편은 덜 좋아하는 불균형한 관계이지만 대부분은 감내하고 받아들이면서 관계가 발전되고 애정은 깊어지면서 이 불균형한 관계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랑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 집착하고 상대를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두려고 하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의 행동, 생각, 감정들마저 자신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두려는 이기심과 소유욕을 드러내서 상대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소유하고 통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고 통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쯤으로 여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미숙한 사랑을 상대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관계 자체를 삼켜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삼켜버렸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남이 먹기 전에 목에 걸리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씹지도 않고 훌떡 삼켜버리지만 결국 소화는 되지 않아 안에서 탈이 나버린 상태 말입니다. 그걸 빗대어 말한 거예요. 성급하게 관계를 소유하고 가지려는 욕심은 결국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지도 서로가 만족스럽게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식 얘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랑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식과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하늘같은 사랑과 숭고한 희생의 이름으로 지나친 통제와 간섭, 집착과 의존이 존재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성장할 때 야, 너는 아무것도 신경쓰지 말고 공부만 해. 알았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 일투적 통제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묵살하고 부모 말만 고분고분 듣는 착한 아이로만 키웠다면 자녀들은 커서 부모의 그늘에서 독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착한 아이로 길들여진 부모에 대한 의존성에서 성인이 되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당연해 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은퇴할 즈음 50대에 부모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녀들의 대학원 진학이나 결혼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대학 교육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치게 해준다는 의지가 있고 졸업 후엔 취업해서 독립하기를 원합니다만 취업이란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만큼이나 어려운지라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대출받아 자신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지만 자식은 부모가 길들여온 대로 부모만 쳐다봅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봤더니 올해 배출되는 박사근만 10만 명이랍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돼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혼은 더 심각합니다. 구찌가 더 크죠. 집값이 치솟다 보니 신혼집 마련해주는 것이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속타는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모의 노후생활은 어찌 되든지 간에 자식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번듯하게 시작하고 싶어합니다. 결혼시켜줬으니 이젠 자유다 싶습니다만 손주를 돌봐달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수 있는 세대가 우리 자식들이고 힘겨운 사회생활을 해가는데 부모로서 또 나몰라라 할 수도 없으니 반나절이라도 손주를 봐주지만 인의 체력은 바닥나 하루 종일 지치고 온갖 관절이 쑤시는 데다가 생활 리듬마저 깨져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자식 일이니까 나섰지만 어린아이를 돌본 지도 수십 년이 지난 뒤라 다시 손주를 돌보려 하니 예전 경험은 기억에서 가물가물하고 나이는 속일 수 없는지 체력은 금세 바닥나니 마음도 몸도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런 부모의 도움을 당연시하고 때론 부모가 돌보는 방식이 불결하거나 구식이라고 탓하기까지 합니다. 야 이 그럼 똑똑하고 청결한 니네가 다 알아서 하라는 그런 말이 목청까지 치고 올라옵니다만 말은 못하죠.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부모 세대인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쓰레기차 피했더니 똥차가 온다고 센 놈을 피했더니 더 센 놈이 옵니다. 이제 중년이 된 자식들이 회사 생활 힘들다 잘렸다는 이유로 창업을 해야 한다고 손을 내밉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기가 가지게 될 거 미리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부모를 압박합니다. 잘 모시겠다는 설탕 발림 구라도 깝니다. 부모가 버티면 난동에 위력을 쓰기도 합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곧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형국이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이야기를 끌어가는 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두 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 말만 따르도록 키웠으니 성인이 되고 중년이 돼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응석받이로 남아있는 거죠. 이제 원인과 증상을 말씀드렸으니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 자례가 되었습니다.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서운해서 참다 참다 결국 언성 높여 싸우고 화를 내고 언쟁을 벌려봐야 서로 감정만 상하고 상황은 악화될 뿐이죠. 우리가 살아온 한국 사회에서 부모로서 자식들의 부탁과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익숙치 않고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평정심 잃지 않고 쿨하게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 싫으면 싫다 곤란하면 곤란하다 곤란하다 모두 취소하고 달려가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자식들도 애시당초부터 생각을 잘못 먹었거든요. 부모가 항상 자식 편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안 될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죠. 나이 먹은 부모일지라도 살아갈 미래가 있고 지켜야 할 인생이 있고 그리고 자식은 성인이 되었으니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도리 아니겠어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면 다음 단계는 어색함과 불편함을 참아내는 겁니다. 부탁이나 도움 요청을 거절당한 자식들은 서운할 것이고 어쩌면 또 황당할 것이고 거절한 부모는 미안함을 넘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자식을 부모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독립을 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걸 덤덤이 받아들이고 참아내야 하고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섭섭하고 미안하고 불편하고 씁쓸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일 게 분명합니다. 또한 자식들이 어쩌면 거세게 반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식들은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의 인생도 존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식들 또한 부모의전성에서 벗어나 더욱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녀가 부탁하고 도움 요청을 할 때마다 싫거나 힘든 내색하지 않고 들어준다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돈독한 관계가 유지될 것 같지만 서로 얽매이는 관계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아야겠습니다. 사자는 새끼가 더 강해지라고 죽을지도 모르는 절벽에 떠민다고 하지만 그걸 보지는 못했으니 알 길은 없겠고 어미개가 젖을 뗄 무렵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했던 대로 젖을 먹기 위해 엄마에게 달려들거나 엄마 음식을 감히 넘보게 될 때 어미개가 자식들에게 매몰차게 하는 것을 연상하신다면 자식으로부터 졸업하기 위해서 자식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궁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자식을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시켜 자식으로부터 졸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후반년은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고 그 이후에 있을 서로 간의 어색한 분위기도 잘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뿐히 해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거절해도 서로 무한하지 않고 미안하지 않는 작고 사소한 부탁에서부터 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쌓이게 되면 부탁하는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절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을 꺼내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 부모가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해도 황당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자연스럽죠? 무엇이든 유사시에 써먹을 내면 평상시부터 연습을 해둬야 합니다. 자식으로부터 졸업해야 행복해집니다. 서로 독립하고 서로 졸업하려면 때론 조금은 차갑게 대할 필요도 있는 거죠. 부탁도 도움도 내가 힘이 있고 여건이 되어야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자식들로부터 하루빨리 졸업하시어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